10번 문제는 우리 제중동포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문제를 출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또 가까이서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 끝까지 문제 잘 푸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TV 드라마, 음악 등 한국의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어 인기리에 소비되고 있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해외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K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은 중국에서 양천이라라는 프로그램 명으로 인기리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로 퍼져나가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능 프로그램 문화까지도 총망라해서 해외로 퍼져나가는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 들어주세요! 우리 엑소에게 정답 물어볼까요? 정답!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정답은 한류입니다. 한류, 한류풍도 맞습니다. 흐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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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KBS 한글자막 by 김지영